여기 저 아파트 앞에 와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다. 나를 잃어버리는 무서운 병, 치매. 치매 환자의 10에서 15%는 완치 가능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증상이 비슷해 마치 치매처럼 보이지만 조기 진단, 조기 치료만 하면 회복되는 가짜 치매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지만 방치하면 진짜 치매로 발전해버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가짜와 진짜 치매 구별법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치매하면 불치병이라고 해서 저도 보험까지 드러났는데 완치가 된다고 하면 취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또 치매가 가짜 치매, 이건 또 처음 듣는 말인데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교수님? 치매는 병명이 아닙니다. 치매는 인지근이 떨어지는 하나의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병원에 오시면 인지능력 평가를 해요. 그래서 신경심리검사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다섯 가지 영역을 평가합니다. 이제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능력, 전두엽기능, 이상행동 이런 걸 평가를 하고 여기서 이상 증상이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치매라고 하는 병명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치매는 아닌데 기억력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치매처럼 보이는 이게 바로 가성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성치매는 지금 급성으로 생기고 진행도 빠르고 뚜렷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성으로 치매가 오게 되면 좀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검사도 잘 안 받고 질에 겁을 먹고 병원에도 안 가고 치료도 안 받고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성치매는 생각보다 뇌의 원인이 특별한 게 없이 그냥 약물치료나 생활개선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기에 발견해서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가짜 치매는 이런 증상의 특징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가짜 치매는요. 걷는 속도가 느리고 종종 걸음에 소변 실수를 동반하는 경우 보통 그냥 치매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뇌의 수도증일 수 있다고요, 정 교수님. 네, 뇌는 우리가 머리뼈가 있고 그 안에 뇌가 있으면 마치 자동차에 윤활작용하는 것처럼 누구나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물주머니가 있는데 그것이 한 번 고정된 상태로 있으면 썩을 수 있으니까 계속 만들어지고 흡수되고 하는 순환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저렇게 그림에서 봤을 때 조그만 실 같은 부분, 저 부분이 막히거나 아니면 출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뇌가 붓게 되거나 하면 살아 있으니까 물은 만들어지는데 못 빠져나가서 물주머니가 붓게 되죠. 맞아요. 그럼 왜 아까 말씀드린 저런 걷는 속도가 느리고 종종 걸음 저게 왜 나타나느냐. 해부학적으로 뇌의 물주머니가 커져 있을 때에 물주머니에 인접한 신경부터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멀니든 좀 버틸 수 있고 그 버티는 신경이 교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럴 때 내가 오줌 마려울 때 종종 걸음으로 걸으면 오줌을 싸게 되고 그런데 그걸 내가 몰라.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종종 걸음을 걸어서 소변 실수를 하는데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거의 전형적인 뇌수두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CT나 MRI를 찍으면 진단이 가능하고 물을 빼주는 우회술로 해서 상당히 좋아질 수 있으므로 이것은 가짜 치매죠. 고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운동학적으로는 어떤가요, 교수님? 네, 이 걸음거리가 치매 판단에 진단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걸음의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걷는 속도를 잘 살펴보시면 진짜든 가짜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2년마다 연구를 한 미국 연구를 보면요. 2년 뒤에 현저하게 보행 속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초에 1m를 걷게 되는데요. 8차선 도로의 횡단보도가 한 30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0초 동안에 거기를 다 못 건너가서 중간에 신호가 바뀌었어. 그러면 진짜로 치매가 아닌지를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걷는 속도가 느린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이거는 특징적인 것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보폭이나 타이밍이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치매가 혈관성 치매인데요. 이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비해서 갑자기 발생합니다. 갑자기 발생해서 갑자기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특징이 뭐냐 하면 한쪽 다리를 자꾸 끌어요. 한쪽은 잘 걷는데 한쪽은 자꾸 닿습니다. 뒤가 앞뒤 닿고요. 그리고 뻣뻣해서 마치 자석이 붙었다 떨어지는 것처럼 마비의 증상을 나타내는 이런 걸음걸이가 특징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치매 올까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계속 잘 살펴보시고 동영상 같은 것을 한 1년마다 찍으셔서요. 보행속도를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치료 가능한 치매 두 번째 살펴볼게요. 멍한 채로 말수가 줄고 무기력한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노인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양 교수님. 노인 우울증이라면 우울 증상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동반돼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치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일반 치매 환자분들은 이런 인지검사를 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하나라도 더 맞추려고. 그런데 이 우울증 환자분들은 몰라요, 귀찮아요라고 하면서 협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점수가 더 낮게 나오게 되거든요. 사실 이 우울증 환자분들은 우울증 치료만 되더라도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치료 가능한 치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와 우울증은 치료의 방향 자체가 달라요. 또 이 우울증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뇌의 나쁜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홀몬이 있는데 이게 증가하게 되면 뇌신경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치매 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우울증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해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치매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이어서 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치매의 경우 이 증상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좀 의외예요. 이건 큰 수술이나 입원할 때 갑자기 시간과 장소가 헷갈리고 난폭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선망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해요, 교수님.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양의학을 한자로 이렇게 바꾸는 단계에서 온 거기 때문에 선망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섬자를 한번 이렇게 한자를 찾아보니까 오른쪽에 말씀원 변이 있고요. 말씀원을 작갑게 써놓고 거기가 이렇게 가둬 있는 것처럼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쉽게 얘기하시면 어떤 증상이냐. 그냥 과음하신 분을 갖다가 연상하시면 딱 맞습니다. 과음하신 분은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행설수설하고 난폭하고 집어던지고 깨고 난 다음에 자기가 기억을 못해. 내가 언제.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고령 환자에서 나타나고 수술이나 감염 아니면 염증, 약물 치료. 어떤 경우에 어떤 뇌질환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것은 뭐 특별한 치료 방법, 대증 치료. 우리가 증상에 대한 치료만 하는 겁니다. 감기의 원인은 모르지만 감기 악마는 낫듯이. 그래서 그런 환경을 피하고 약물 조절을 하고 나면 치매처럼 지속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이 지나거나 술 끼고 난 다음에 멀쩡해지는 것처럼 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망하고 치매하고는 다른 질환이 되겠죠. 네, 양 교수님께서도 덧붙여 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영양실조나 이런 근감소증이 있으면 또 선망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망 자체는 실제적으로 또 재발율이 높아요. 그래서 선망이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 병원에 오셔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되고 선망 자체가 치료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잘 치료를 받게 되면 이런 나쁜 치매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망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절절하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 치매랑 구별할 수가 있는데 치매는 좀 만성적이고 서서히 진행하는 게 치매라면 선망은 갑자기 생기고 낮보다는 밤에 심하게 된다. 이렇게 좀 구별을 하시면 좀 보호자분들이나 간병하시는 분들이 이게 치매 증상인지 선망 증상인지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치매하면 이 증상을 떠올리거든요. 바로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경우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경도 인지장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양 교수님. 네, 경도 인지장애라는 말은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이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떨어져 있습니다.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일상생활 수익 능력 장애는 아직 없어요. 그게 치매가 아닌 상태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정상 노인 1 내지 2% 정도가 매년 치매로 넘어가는데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은 10에서 15% 정도가 매년 치매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도 인지장애를 우리가 고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도 인지장애는 그 증상을 호전시킨다기보다는 치매로 넘어가지 않게 진행을 늦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거 관리 잘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운동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이상은 걷기 운동 같은 거 하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금연, 금주 그다음에 머리 다치면 치매 잘 오거든요. 그래서 외상 피해야 돼요. 그래서 뇌 손상을 막아서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은 치매로 넘어가지 않게 관리하셔서 이런 습관들을 하는 것이 치매로 예방하는 그런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갑자기 현관문 앞에 섰는데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그럴 때 있어요. 그럼 치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조금 잘 관리를 하면 치매로 가는 걸 좀 막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보배 씨가 미역국을 좀 만들려고 마트에 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서 딱 집에 돌아왔는데 미역을 안 사온 거예요. 그래서 미역을 깜빡했는데 이게 바로 건망증이에요. 누가 귀뚬해주면 생각이 나고 바로 생각이 나고 천천히 생각해도 내가 잊어버린 걸 알아요. 그런데 경도인지 장애는 내가 미역을 왜 샀지? 아니면 계산이 어떻게 좀 잘 됐나? 아니면 마트의 위치가 헷갈린다든지 하지만 일상생활에 장애는 없어요.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도인지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이 경도인지 장애가 관리가 안 돼서 치매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마트를 다녀왔는데 우리 마트 언제 가? 그러면 마트 다녀왔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나랑 같이 가기 싫으니까 마트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는구나. 의심하고 이렇게 되면 치매로 넘어가는 거죠. 사실 이 경계를 구별하는 건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자세한 신경침 검사를 통해서 구별을 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려주면 아 맞다 이렇게 하면 건망증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어서 또 다른 가짜 치매 증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할 정도로 소식하거나 다이어트를 해요. 이거는요. 영양소 결핍 치매 이것도 처음 들어봐요. 연교수님. 비타민 B1 B12라고 하는 이 비타민이 결핍이 되면 인지장애가 와요. 그래서 영양소 결핍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타민은 우리 몸의 신경세포 생성에 매우 중요한 조효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장수하려면 소식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하게 소식을 하거나 또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영양결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인지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비타민 B12라고 하는 거는 이게 결핍이 되면 정상인에 비해서 인지기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엽산이 결핍이 되면 원래는 심리혈관 질환을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엽산결핍이 알짜모병을 더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기능이 떨어졌을 때 저희가 병원에 오시면 그래서 비타민 검사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핍되지 않게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보충을 하시는 게 치매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지금 앞서 설명드린 이런 경우들을 좀 미리 파악하고 잘 관리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우선 치매하면 어쩔 수 없는 병하고 미리 겁먹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치료가 완치가 안 되는 대표적인 치매 알짜모 치매마저도 조기에 치료할수록 중기 말기보다는 치료 효과가 더 좋아요. 약물 치료 효과가 그런데 지금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렇게 치료가 되는 가성 치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수증이나 이런 치매들은 또 조기에 치료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면 완치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라는 병을 너무 처음부터 겁먹지 말고 이걸 적절하게 진단받고 전문 선생님한테 찾아가셔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정말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치매 증상들이 나타나면 가족이 가라고 해도 본인은 안 간다고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가 중요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